대망의 엔딩 씬, 멋진 남자 씬의 주인공을 뽑는 마지막 게임은 바로 이겁니다. 나와주세요. 두 팀이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. 더 많이 진실을 말한 팀이 승리입니다. 누구에게 할지 지정하실 수 있어요. 김종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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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종민. 방수, 방수. 어떻게 할래요? 그냥 가버버에서 정해야지. 둘이 갈가버에서 정. 가위바위뽀, 뽀, 뽀. 우리가 먼저 당하는 게 나지. 어때요? 푸콘이 형 먼저 갈까? 그럴까? 어떻게 할까? 그래, 그래, 그러자. 푸콘이 형 먼저. 저 형. 저 형. 저 형. 저 형이 20대, 1윙 하면 그때 질문하시면 돼요. 그리고 스타트까지. 이거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? 스타트 눌러. 지금 이렇게 한 번 눌러. 루이스? 네. 이거 스타트. 눌러봐. 눌러봐. 아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게 너무 싫어. 바로 이제 끝나면 질문해야 돼. 질문. 나는. 나는. 늘. 3, 3년에만 해봤다. 제 대답. 제 대답. 아니요. 아니요. 너무 뭐라 그래. 개정금으로 놀아가. 이 친구는. 개정금으로 놀아가. 이 친구는 얘기해줄 겁니다, 진짜. 아니라니까. 아니라니까.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질 않았어. 왜냐하면 진정한 사람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다고 할까. 반이라니까요, 너 반이라니까요, 너 반이라니까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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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니네야. 나부터 하고? 어, 이제 다시 해야지. 됐어. 아이씨. 나와놔. 뭐야? 빨리. 그러고 있어, 이제. 자. 만약에 거짓말으로 나올 거 같지? 네. 이러면 돼. 오케이, 가자. 너는 진심으로. 어쨌건 하자. 나는 황민아를 살아난다. 나는 황민아를 살아난다. 그래, 그래. 그래. 아니, 진짜 잘한다. 심플하게. 시툴 차린다. 황민아. 황민아를 살아났나. 아휴, 너 코멘트. 그거를 만약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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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죠. 자, 어떻게 눌러야 돼. 아니, 얘 아니에요. 얘 아니에요. 아니, 얘 아니에요. 아휴, 나 뭐야. 뭐죠, 나는 뭐. 아니야, 뭐 대장이야, 뭐. 그냥. 초원탈으로 들어가면 안 돼. 아휴, 나 초원탈으로 들어가면 안 돼. 아휴, 나 초원탈으로. 지금. 아휴, 나 초원탈으로. 아휴, 나 초원탈으로. 아직은 아니다 이러면 되지 아니 그것도 등장한 거면 또 보시는데 아 뭐야 아 상관없어 아니다 아니다 아직 예 아니오 빨리 얘기해 뭐 가고 있다 아 아니오 아예 아유 우리야 진심 게임 사랑한다 어? 그래 어? 예 아니오 예 그래 나 왔어 그래 아직 이거 다음이야 다음이야 너 썼어야 돼 진심한 마음을 사랑한다 진심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와야 돼 사랑한다 그래야 그래야 투루가 떠올라 또 나와 예 알았지 아 상관없어 대박 방송룡 할 줄 알았어 방송룡에다 진짜 불쌍하다 사랑하지 않는다 아 정말 아직 좋아하는 단계일 수도 있잖아 아 그래? 사랑까지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냥 이 다음에 좋아한다로 가봐 어쨌건 뭐 방송이 진행이 많이 됐는데 어? 오우 그 모든 게 다 연기가 센 거 들어갑니다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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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수님 보다 내 딸을 더 사랑한다 아 진짜 요즘에 전할 때 야 여기 섬기가 뭐 울러 갈 것이냐 아니면 가서 계속 구박을 하고 하지만 지금 내가 40년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뭐야 여기가 형수님이 더 사랑한다 그냥 더 좋아한 아니다 아니다 형수님이 더 사랑한다 형수님을 더 사랑한다 형 우리 직원 집 방어직 응? 직원 집 방어직 어? 어? 얘는 정말 야 자 얘는 잘 풀린다 잘 풀려 형 너 정말 두 개를 지배하는다고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나와서 좋아했던 거잖아 많이 아파요 이거? 아 여기 또 재밌는 분 하나 오셨습니다 예 예 예 뭐 재밌는 분 하나 오셨어요 동부는 솔직하니까 동부는 자 나는 지금까지 드라마를 했을 때 당중에 어떤 작품에 형 빼고 와 네? 작품 후에도 이성교제를 생각한 적이 있다 맞춘다 그럼 당연히 네 그럼 너무 쉽지 당연히 이성교제를 됐다 아 그러면 안 되지 아니요 그럼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프로 자 다시 죽기 전에 와 그 여배우한테 푹 빠진 적이 있다 그렇지 예 아니요 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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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그게 감정에서 하고 그게 프로고 어? 그럼 야 그렇지 어? 뭐 좀 잊어버려 어후 어후 아니야? 비즈니스 아니요 또 뭐야? 비즈니스 아니야 그냥 비즈니스 어쩐지 안심하셔 어? 해야 되네 이게 손만 울리면 어? 포컨형 가자 포컨형 포컨형 포컨 베이스 아 이게 손만 울리면 긴장이 돼 이게 긴장하지 말아야 돼 절대 긴장하나 딱 올려놓고 이번에 진실 통과하면 우리가 거의 인근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긴장할 필요는 하나 없어 시간 하지마 어 나는 1박 2를 시작해서 우리 작가 중 많아지는 여성이 있었다 지금 있다 지금 있다로 지금 있다로 있었다 투 우리 다 왔던 작가들 중에 아니야 아니야 난이 아니야 전혀 전혀 난이 없다라 아니다 잠깐이야 이겼어 이겼어 없어 이겼어 자 이제 큰일을 했다 이겼어 없어 없어 절대 없어 절대 없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구야 참는 거 뭐가 Hass 정성빨 씨 어떻게 참을 수 있지 어휴 형 한 번 이거 없어 이거 이거 갖자 이거 뭐 누가 잘 몰라 없어 없어 누구야 누군데 진짜 없어 아 누군데 진짜 이 기계 뿌셔버렸지? 진짜 아니야! 어떻게 참았냐? 아니니까! 아니니까! 아니니까 참았지! 넌 남자다, 상상자! 당연하지! 형, 형! 누구 할 거야? 조민이 할 거야? 조민이가 할 거야? 조민이가 할 거야? 아니, 우리 우리 남이야! 우리 우리 남이야! 아니야, 한번만! 아니야, 한번만이야! 마지막으로! 꽉 눌리는데 오해될 수도 있어 진짜 남아입니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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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! 또, 또, 또! 또, 또, 또! 일룡이랑 할까? 일룡이랑 할까? 오늘 솔직히 일룡이랑 안 와서 좋다! 일룡이가 안 와서 성희랑 바꾼 거가 앞으로 성희가 계속했으면 좋겠다! 아아... 성희가 잘 맞는다! 성희랑 잘 맞는다! 나는 유희 형보다 저희랑 잘 맞는다! 오늘 성희를 만나봤더니 일룡이보다 성희가 훨씬 편하고 성희라면 뭐든지 하고 싶다! 난 일룡이보다 다시 유희 형 PD가 오는 게 싫다! 나는 유희 형 PD보다 김성 피디가 훨씬 더 좋다 한다! 인형이 그만뒀으면 좋겠다! 공격하고 싶다! 지금 관둔 만이에요? 그럼 관둔 만이에요? 그럼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고 융통성 없다 소리도 듣고 잘 이겨내고 견디고 있는 것 같아 맘이 든든하다 같이 잘 헤쳐나가 보자 항상 원한다. 친구야.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이. 앞에 있는 사람이 짱이지. 그래 진짜. 좋아 속지 마. 정말 이렇게 눈뜨고 거짓말을 안 해. 나 멘탈 되게 안좋아요. 멘탈이 안좋아요. 아, 여기. 오, 축하드립니다. 잘한다. 아, 재현이. 잘한다. 야. 재현 씨. 재현이는. 재현 씨를 더 사랑해요. 아, 네. 차체를 위한 게임이었네. 아, 여기 다 팬의 자리입니다. 다 팬의 자리입니다. 이렇게 해서 YB팀이 내일 파즈 액션스쿨에 멋진 남자 씬을 찍으러 가겠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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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